오늘 내 생일이고 또 필요자 생일이고 그래서 선수들이 축하해 준 거라고 일단 우리 선수들이 2020년도 5월 달에도 두바이 가서 생일 파티도 해줬고 지금 두번째 선수들이 생일 파티를 아직 안해줬는데 오늘 축하해 준 것 같아요 지금 일단 당장 다가온 10게임 어떻게 하든 결승 올라와서 우승해보고 싶은 게 일단 소원이고 또 다가온 10게임 다가온 스즈키컵에도 이제는 우리 인도네시아가 탑4 안에서 항상 놀 수 있는 좋은 팀을 만드는 게 내 소원입니다 아 뭐 선수들 지금 피자하고 두리안 얘기를 해서 피자하고 두리안 선수들 시합 중이니까 가볍게 사주려고 생각하고 있다고 아 뭐 하시는지 아 뭐 좋아한다고 맛있다고 아 처음에 와서 냄새가 너무 심해서 뭐냐 야 아 먹는데 맛있었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